그룹 AB6IX가 오늘 여섯번째 EP로 화려하게 컴백한다. 완성형 아티스트돌 AB6IX의 이번 앨범 Take A Chance는 지난 6월 서울을 시작으로 도쿄, 오사카, 미주 6개 도시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글로벌 팬미팅 AB New Area를 통해 오랜만에 전세계 팬들을 직접 대면하고 얻은 소중한 에너지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AB6IX의 포부와 희망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타이틀곡 시거코트는 좋아하는 상대를 달콤한 설탕에 비유해 사랑에 반전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키치한 가사가 매력적인 곡으로 프로듀서 경연 프로그램 KBS2 리스넛을 통해 능력을 입증한 대세 작곡돌 이데이와 떠오르는 실력파 프로듀서 로빈이 함께 작업한 신선하고 독특한 팟댄스 트랙이다. 특히 최근 엠넷 스트링맨 파이터에서 맹활햇진인 댄스 크루 YGX에 권영둥이 퍼포먼스 디렉터로 참여해 발매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다. 또한 거친 질감의 사운드가 돋보이는 신스 힙합 트랙 파라노이야, 반전있는 편곡과 다이내믹한 기타 사운드에 멤버들의 파워풀한 보컬이 어우러진 얼터너티브 팝트랙, 웨이틀러스 글로벌 K-POP 그룹 몬스타엑스 형원이 만들어낸 세련된 멜로디와 사운드에 박우진의 묵직한 랩메이킹이 더해진 팝 R&B 넘버 컴플리케이티드, 초연실, 외우속작으로 다이내믹한 편곡이 두 귀를 사로잡는 일렉트로 힙합 트랙 공연, AB6만의 성숙하고 섹시한 무드를 한껏 느낄 수 있는 R&B 힙합 트랙 크루, 리드미컬하고 펑키한 트랙의 에비뉴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찬스까지, AB6만의 다양한 색채와 새로운 바이브로 가득 채운 이번 심보는 글로벌 K-POP 팬들의 위즈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예정이다. 한편 AB6IX의 여섯 번째 이티테이퍼 찬스는 오늘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들을 통해 발매된다. 오후 7시 30분에는 팬 쇼케이스를 열고 신곡 무대를 최초 공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